최기문 영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지난 1년 성과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경북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영천경마공원 착공 등을 꼽았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은 지난해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기문 시장은 민선 8기 2년 차에도 사통팔달 교통망과 대도시 인근 지리적 강점을 살려 물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차 부품으로 빠르게 전환해 지역자동차 부품산업의 치속성장 코데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멘